오우씨 장난이 잘돋은 짓인데 진짜 안볼 수가 없네 진짜 울려 어? 아 모르겠다 이거 진짜 모르겠다 와 아니 아니 거기까지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이게 풀링바이트라는 느낌이야 지금 계속 좀 더 어 물었다 뱉지 이거는 스푼닐에서 아 진짜 힘드네 분명히 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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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이걸로 잡았다 제대로 그루 빙빙 구루구루 구루구루 엑스로 잠깐만 바깥쪽에서 안으로 흑색 스탠스 뭔가 이거 제대로 잡은 건 아니야 옛날에 잉어 잡았을 때처럼 스피너베이트로 턱으로 들어갔어 턱으로 들어갔어 건들긴 건디는데 빨리 놓네 아씨 어렵다 이거 그 때 장프로님 그랬거든